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 하라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내 맘은 어떡해 차차차차차차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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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 차차 불금 퇴근 1시간 전 오늘은 탈퇴 좀 하려는데 오오오 차장님이 자금 주네 월요일 오후 전까지 부탁한대 오오오오 지금 밖에 나가 소주 한 잔 하고 불려는 게 금요일 밤 내게 일을 주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차차차차차차 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차차 나를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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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만에 만난 친구 날 보고 있으면 빌려달래 백만 원 다음 달에 갚아준대 뭘 믿고 우려 없는 친구들 우려 없는 친구들 아리나도 진짜 웬만하면 급한 돈을 빌려주려는데 내 돈으로 너만 힐링하네 난 어떡 다같이 차차차차차차 넌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차차차차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내 맘은 어떡하나요 차차차차차차 4장등 4장등 2장등도 곤란한 말을 하고 쉬어버린 한국인도 친구도 아는 형도 곤란한 말을 하고 처음 본 사람도 차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 하나, 둘, 셋 차차차차 1, 2, 3 차차차차차차 감사합니다.